정신 차려보니 몸베베 된 여고생님 대학교 두 군데 발표해놨는데 두 개 다 떨어져서 지금 총 4떨 됐어요 저도 너무 속상하지만 엄마 아빠 실망할까봐 말할 용기가 안 나요 오빠가 저 대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불합격했지만 추가 합격 기다리는 중이고 저 진짜 열심히 했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수험생활 동안 많은 위로와 힘이 되어준 미녀코스트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저의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도 이제 처음에 아 처음이었어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어차피 내년에 시험 볼 거긴 한데 그냥 올해 일단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보자라는 마인드로 막 이제 넣었었거든요 넣어서 수지 넣고 막 시험 보러 다니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내 실력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 뭘 어떻게 한지도 몰랐기 때문에 정말 붙을 수가 없는데 이제 시험 다 봤어 대학교를 다 봤는데 부모님이 엄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정 대학교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꿈에 뭐 그때 당시 아마 할아버지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의 아버지죠 나왔는데 그 대학교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니거든 내가 느낌을 봤으니까 근데 난 더 말을 못하겠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나 이 마음을 너무 잘하거든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시더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음 우리 우리 친구 부모님도 제가 얘기를 열심히 했다고 뭐 고생했다고 진짜 우리 친구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진짜 알고 계실 거고 용기가 안 나 말할 용기가 안 난다는 거 저도 너무 공감하고 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부모님은 다 알거든요 진짜로 음 너무 위로와 힘이 되어준 민영 코스트한테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는데 저도 너무 고맙고 이런 사람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음 음 이번이 끝은 아니니까 저는 떨어졌는데 만약에 붙어서 대학교 다녔으면 몬스텍스가 또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음 언젠가 또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잡아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파이팅 할게요 음 그리고